여긴 왜 올라온 거야? 안방의 1층 아니야? 그게 무슨 말이야? 이젠 엄마 행세까지 하려드네. 부탁인데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말아줘. 좀 비켜줄래? 나 나가야 되거든. 너 지금 이 순간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. 명심해. 당신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보다 더 후회할 일이 있겠어? 당신이 이 집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서 그래. 이해해? 수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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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